원래는 전기차로만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급하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2026년에 큰 거 하나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 장기렌트는 차맵만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GB80 풀체인지 소식이 벌써 입수가 됐어요 다들 아니 페리덴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풀체인지를 하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GB80 처음 출시한 게 2020년 1월이에요 무려 4년 전이거든요 와 이때 시승행사 가서 드디어 국산 프리미엄 SUV가 나왔다 하면서 감탄도 해보고 GB80 그 3.0 흰 색깔로 해가지고 풀옵션 또 출시했었거든요 이게 벌써 4년 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페리보델도 이제만 나온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이거 소름 아니에요? 제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입니다 보통 현대기아 신차 주기가 짧음은 5년에서 길면 6년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나마 제네시스가 7년 정도까지는 길게 가는 차들이 많기는 하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2025년 고지잖아요? 그러면 출시한 지 5년이 지나는 거예요 풀체인지 관련 소식이 슬슬 들려오는 게 시기상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GB80 풀체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GB80 코드네임이 JX였죠 1세대니까 JX1이었는데 지금은 JX2라는 코드네임으로 풀체인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제네시스가 원래 2025년부터 출시하는 신차는 전부 다 전기차랑 수소차로 출시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게 2021년도였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어요 21년 이 당시에는 전동화 모델이 막 출시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빠르게 시대 흐름에 따라 전동화 전환을 이뤄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전기차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죠 전기차 시대를 여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EU가 원래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전동화에 앞섰는데 최근에는 이게 뭔가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더니 해당 법안을 다시 손보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 모델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신환경 연료를 개발하고도 있고 포르쉐는 최근 육행적 엔진까지 개발을 하면서 뭔가 내연기관의 생명이 연장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기아도 전동화는 전동화대로 가지만 원래 파워트레인 연구 개발 구소를 아예 개편을 해서 거의 없애버리는 식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 다시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차량 출시 계획들도 내연기관 모델이 조금 더 연장되는 식으로 전면 수정될 차량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GB80 풀체인지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신규 차세대 플랫폼 뭐예요? EM 플랫폼을 적용해가지고 전기차로만 출시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하는 모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해가지고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 풀체인지 출시 시기 자체를 2년 뒤로 밀어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워트레인이 뭐예요? 전기차인가요?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에서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에다가 여기 하부를 추가하면은 이거 뭐 풀체인지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불티나게 팔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전동화 모델로 만들지 말고 전기차 만들지 말고 하이브리드 출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GB80 풀체인지가 2026년도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GB90 먼저 선보이고 그 바로 밑에 풀체인지 GB80을 선보이면서 제네시스 이미지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풀체인지 계획이 2년 뒤로 밀린 거면 언제예요? 2028년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현행 GB80을 무려 8년 동안 팔겠다는 계획인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풀체인지 빈자리를 2차 페리 개념으로 GB80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좀 줄 예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를 26년도에 선보인다는 얘기예요 엔진은 이제 곧 나오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2.5 터보 하이브리드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세로 배치로 바꿔서 제네시스에 맞게 개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후륜구동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 하부를 개발할 때 펠리세이드에는 전륜구동형 하부를 적용하고 이거를 세로 배치로 바꿔서 제네시스에 후륜구동형 하이브리드로 탑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할 거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겠다 그 세로 배치하면서 미션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후륜구동형으로 7단 변속기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말을 저번에 사실 했었잖아요 그것도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셀토스 풀체인지 때 댓글에 상단에 있어요 매번 영상 내려간다고 제목에 써놓는데 니네 영상 내려가는 거 있어?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많죠? 밑에 대댓글로 있었잖아요 있다고 종족이 있다고 그게 가장 많았던 게 이 GV90, GV80 영상이에요 제네시스의 보안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상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2.5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니까 아마 300마력 초중반이 될 거고요 제네시스의 단점이 뭐였어요? 연비였잖아요 2.5, 3.5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아마 엄청 잘 팔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GV80 2차 페리 하부 이거 언제 나오냐 물론 참고로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어요 개발 계획만 존재하는데 아마 이거는 펠리세이드 먼저 출시하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이어서 제네시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왜 먼저 펠리세이드에 넣을까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물론 후륜 구동형 하이브리드를 만들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아마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프로토타입이 좀 목격되지 않을까 싶은데 JX1 HEV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명시된 차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차 나오면 빠르게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위장막 제보는 아시죠? 블루스카이 H2 인스타 혹은 블루스카이 H2 네이버 명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GB80은 페리하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죠 2차 페리 개념인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외관 디자인은 엄청 큰 변화가 없고 소소한 디테일만 바꾸는 정도로 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B80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2.5 후륜 구동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G80이랑 GB70 총 3대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출시된 순서대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출시된 GB80 먼저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G80 그리고 GB70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에요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2.5 내연기관보다는 못해도 400만원 정도가 비싸질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GB80에 2.5에서 3.5 엔진으로 넘어가려면 한 550만원 정도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러니까 3.5 엔진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금액을 준다면 나는 괜찮은데? 하고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물론 3.5가 많이 팔리진 않아요 제네시스 GB80이나 G80 대부분 2.5가 주적이긴 한데 그래도 간간히 3.5가 팔리거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3.5 엔진 정도 가격으로 나온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막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700만원 비싸지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차값이 그나마 조금 할인을 받는 개념으로 살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없어지면 500에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가격만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한 400만원 정도 선에서만 나와준다면 아마 풀체인지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 인기를 자랑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026년이 아니라 내년에 이걸 좀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25년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 많은데 2026년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굳이 이거를 2년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래서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자체는 고무적이긴 한데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아직 안 만들어 놓은 엔진과 미션을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넣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텀을 두지 않았나라는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특급 비밀이죠 제네시스 GB80 풀체인지와 하이브리드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올 신차들이 꽤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B80 핫합니다 GB80 블랙이라든지 쿠페 아 나 이거 차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참앱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차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리스, 장기렌트, 국산차 수입 다 포함이에요 그냥 한번 참앱으로 믿고 연락 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신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역대급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바흐가르트 방향제 이 얘기 원래 가격이 36,9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 단 열흘 동안 29,900원으로 타격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바흐가르트 방향제 뭐 이야기하면 입이 아픈데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예쁜 기점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우파몰에서 열흘 동안 29,900원의 이벤트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선물용으로도 기가 막혀요 바흐가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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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